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학부장으로 있는 박정희 교수입니다. 호텔관광경영학부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13명의 교수가 각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 관광내접, 이벤트산업, 호텔, 리조트, 컨벤션, 외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또 실천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양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저희 학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내접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컨벤션, 다음으로는 외식과 조리 이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주라는 위치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관광산업, 컨벤션 산업 등 경주 전역에서 현장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예행사, 항공사, 그 다음 국제회의, 또 이벤트 관련해서요. 그리고 테마파크, 리조트, 카지노, 크루즈 등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 레스토랑 창업이라든지 외식기업 관리, 또 외식기업 경영 컨설턴트, 식공간 디자인, 푸드 테이블 코디네이터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학생들이 진로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로는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와 같은 행정기관, 그리고 연구원 등에도 진출한 그런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주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호텔 관광경학부에 입학한다면 여러분들은 교실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주 전체가 여러분들의 학습 공간이 돼서 여러분들은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를 선택을 한다면 정말 실무 능력을 갖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관광인으로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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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